아직 1라운데도 못 겨루고 있네 허접 아니야? 아 이건 패턴 외우게 하는 건가? 트레이닝 같은 건가 보네 호잇 아 내 차려 터져라 터져라 오 폭탄 3개나? 안녕 키키한테 걸리면 네 턴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두 턴 마다 움직이는 거였지? 빨리 넓은 넓은 칼을 얻어야 될 거 같은데 봉종이한테 맞으면 0.5칸 달고 넓은 칼이 어디지? 넓은 칼 어딨지? 실수로 실수로 두 개 같이 눌렀다 턴 호잇 원숭이 어서 오고 어? 플러스 1뎀이라서 이제 파란색 저거 한방이에요 희한 칼을 얻어야 될 거 같네요 어? 어? 노래 끝난다 아 아 아 아 쟤는 동선 한복으로 움직이네 하믄터씨 아 아 그래서 이거 사지 말라고 했던거구나 젠드는 아이템이 하나 더 늘어버리는거니까 뭐야 도시에요 저거 어 어서오고 아 하나밖에 안좋은건가 넥적 써클리 무슨 효과지 공주기 뜬 뭐가 쏘은거지 공주기 뜬 뭐가 쏘은거지 어 아이템이 안되는데 아이 아예 방해물을 안받는건가보네 우리 아저씨로 한번 때려볼까 안 때려지는데 공주기 떠있으니까 좀 신이 덜 나는데 어 어 아 던져서 맞힐순 있네요 체력 몇칸이야 저거 아우칸인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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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상점 아저씨 출났세 컨트롤만 좋으면 충분히 잡을수도 있겠는데 저거 어서오고 보스야 어서오고 일단은 원숭이 어서오고 아 폭탄으로 잡아도 되겠네 폭탈 딜이 쎄니까 폭탄은 두개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오 폭탄 하나 더 어 아저씨 잡으러 가자 일단 잡몹들 다 처리해놓고 폭탄 두개면 되겠지 한개 딜 몇이지 어 템 좋아 오 대각선으로 쫓아오는데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 한칸씩 안 쫓아오는데 대각선으로 쫓아오는데 두칸씩 봐봐 봐봐 대각선으로 두칸씩 쫓아와 폭탄을 한 두개 깔아놓고 해야겠는데 타이밍에 맞춰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패턴 맞추면 아 잘못했다 오 개꿀 광고모자 개꿀 한턴 안 버려도 돼 그냥 없애버리는데 지나가면서 아 이거 한턴 아 저거 안 먹어 문 갈아버리면서 가는데 그니까 던지는거는 다시 던지고 먹어야 되는데 매파개자인데 미안해요 아저씨 가만히 있어요 따로는 숨은 공간 없겠지? 그냥 갑시다 쌓은 런드 거의 파괴자인데 이거? 그냥 맥 갈아버리면서 가는데 오 함정도 이제 안걸린다 다시 배수로 드시고 나는 해이 공중에 떠있어서 저 함정 안걸리지롱 이게 다 낫겠다 아 참 빌레 중첩으로 돈 써지나 이거? 아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보스가 어딨어 여기 보스가 어딨어 여기 근데 이거 이모기 좋아요 배수기반 딜이라는데 코인 배수 따라서 딜이 다르게 들어가는거요? 그니까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딜이 세지는건가? 타이밍 안 맞추고 나 타이밍 맞추고 나 타이밍 안 맞추고 그렇네 그렇네 아 알았다 오케오케오케 배수기반 딜이구나 아 이제 3배수 아 잘못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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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알 어그맥 템 세팅 좋았는데 어 이제 심상 업그라는데 12... 12개나 쩔어 흑여석 흑여석만 있어도 게임 이거 잘 맞추는 사람이며 씹어 먹겠는데 아직 1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1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 도로야 아 도로야 배수 사라졌잖아 원숭아 이게 배수가 높여놔야 돈 버는것도 많이 버는데 대충 어떻게 하는 게임인 줄 알았다 대충 어떻게 하는 게임인 줄 알았다 오케이 다 얻어 그냥 난 돈 많아 부자야 다이어 여깄네 다이어 얻으시고 뭐 흑여석 이거 풀차징 해놓고 상저 맞지 방금 한방에 원샷 원키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9 9배수 모으고 한번 던지면 죽잖아요 아저씨 체력 9니까 9배수는 안되라 근데 오 범위 미쳤는데 이거 어 이거 옆 범위 왜이리 넓어요 아까 그 칼보다 더 긴데 한 범위가 더 긴데 아 억글해야되는거에요 코인 배수를 코인 배수 코인 배수 Class 코인 배수 오후 코인 및 코인 코인 visits 있으니까 어우 개꿀 채찍맛 좀 봐라 아 일단 보스 쳐줬으니까 화멍 좀 합시다 저거 깨고 들어가야되나? 나 근데 아직 이거 여기 삽 단계가 낮아 저거 못 들을텐데 길이 없네? 뚫고 들어가야되네 탁탄썰까? 오? 이거 벽이 엄청나게 크네요 아 잠깐만 도약하면 아이템 못 찾잖아 저기요 저 나갈 수가 없는데요? 아 이렇게 오 나갈 수 있다 어 이거 신발 쓰레기인데? 아 저 후교수 차는 그냥 창에다가 배울까지 달려있는거 설마 장전하는데 시간 걸리는거니 이거? 총? 아 온오프 가능하구나 이거 이거 온오프 되는거면 상점아저씨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한턴에 상점아저씨보다 똑같은 구간을 갈 수 있으니까 안그래요? 던지는 무기하고 개굴신하고 같이하면 될거같은데? 한번 해볼까? 일단 배율 높인 다음에 던지고 다시 먹고오고 배율 3배율 맞는 다음에 와보죠 이거 신발로 하면 잡을 수 있을거같은데? 아우 그런가? 시아콘을 한번 잡어볼까? 아 이거 던져야되잖아 총을 쏠려면 던지는게 아닌데 창창 던지는거하고 이거 신하고 같이 못쓰네 폭탄 없어요 폭탄 구해볼까? 아 근데 노래 끝나면 돼 빨리 보스 잡으러 가야돼 아악! 보스 못잡았네 줏듯다 아악! 장전이 한턴만에 되는게 아니구나 이거 아악!